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충청까지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에 내리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제주 평지와 남부에도 최고 40mm.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겨우 황사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오늘 또다시 네몽골 구원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18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중부와 경북 북부 곳곳에 비가 가끔씩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중부와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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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와 경